항공대 재학생이 알려주는 솔직 담백한 학과 소개, 지금 시작합니다.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드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1학년도 한국항공대학교에 신설되는 학과로 드론 비행체에 대한 핵심 지식과 ICT 융합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신개념 드론뿐만 아니라 PAV, UAM과 같은 미래 항공 분야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 2학년에는 공학계열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들을 폭넓게 배우고 3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인기와 관련된 설계, 제작, 조종 수업을 배우게 됩니다. 국내 대학 중 드론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희귀성이 있고 그런 학과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 드론 조종 위주인데 스마트 드론 공학과는 드론에 관련된 이론부터 설계, 제작, 운용까지 저항 분야를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학과입니다. 항공드론 분야는 정부의 8대 핵심 선도사업, 13대 혁신, 성장, 동력 분야, 12대 신산업 분야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신성장 분야입니다. 항공사, 자동차 제도, 항공정비업체, 방송사, 경찰, 소방, 무인항공기 및 로건 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육회공급 무인기 조종사 및 정비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공학계열은 공과대학 내에서 자신의 적성과 장례에 따라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공부해보고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는 공과대학형 자전공학부입니다. 1학년 때는 공과대학의 모든 학과를 맡을 수 있는 커리큘럼에 따라 학분학과의 기초과목, 전공상색과목, 교양과목 등을 이수합니다. 2학년이 되면 1학년 때 배운 다양한 과목들을 바탕으로 항공우주 및 기회공학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항공재료공학과, 스마트 드론공학과 중 본인이 희망하는 학분학과를 선택해 전공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학계열은 성적에 맞춰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1년 동안 공과대학 내 각 학과 전공을 경험할 수 있고 각 학부나 학과의 다양한 교수님들의 특강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고 자라는 분야를 찾아 학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영학과에서는 기업 경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회계, 경영정보시스템, MIS 등의 다양한 경영학 이론과 지식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과목 이외에도 항공산업에 관한 과목들을 추가로 이수할 수가 있어서 항공사나 공항 등의 항공업계 분야에 경영학 지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 학생들은 항공경영 분야에서 신도 힘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항공업계까지 진로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영학과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서요. 취업 방향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부 졸업생들은 항공업계, 금융업계, 기업의 경영구석, 스타트업 창업 등의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공인노무사나 학예사 등의 경영학 전공을 살린 전문업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학과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분야 과목 이외에도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머신러닝 등 4차 산업의 배탕이 되는 과목들을 배우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 드론 자율주행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공로봇 프로젝트 과목을 통해 직접 드론 조립 및 드론의 움직임 제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실습을 합니다. 이러한 AI 자율주행 분야의 커리큘럼 무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5월 교육부 4차 산업혁신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어 국가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커리큘럼, 학습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삼성, LG, SK, 현대, KT, 네이버 같은 IT 분야 대기업 및 금융사 전산직,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 방송국 등의 공기업,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공무원, 그리고 북방과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다양한 연구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벤처를 창업하여 자신의 꿈을 펼치기도 합니다. 네, 저희 자율정보학부는 융복합적 지식을 지향하는 대학교육에 맞춰 한국우주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탐구하고 자신의 적성과 장례의 계획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학부입니다. 2학년 진급 시 우리학교 7개 학과 중 한 과를 선택하거나 자율정보학부의 남학, 연계전공 또는 융합전공 2개를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진로에 고민 있는 학우들은 1년간의 전국 탐색 후 2학년 진급 시 희망하는 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타과에 비해 조금 더 심도 있고 시간적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민할 기회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항공 MRO 연계, 무인기 융합, 자율주행 융합, IT 비즈 융합과 같은 다양한 연계 융합 과정들과 운항학과에 진학하지 않아도 기종사에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조종융합 전공 등 항공특성화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것이 항공대 자율정보학부 만의 큰 메리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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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